와 정말 진짜 한국모함인가? 유조선 막 이런 거 아니에요? 한국모함 아니에요? 한국모함 이것도 훨씬 크죠? 비행기가 비행기가 올라갔는데 한국모함은 진짜 비행기가 10대씩 타고 있지 않아요? 그래도 몇 개 건물 합친 것만큼 큰데 아닌가? 유조선 이런 거 아니에요? 우리 장관이야? 브라보 장관입니다 와 진짜 와우 건물이 되게 멋있게 생겼다 너무 차가운데? 와 진짜 장관이다 그러니까요 영국부 장관 그만해요 와 진짜 3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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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 Do you know 3졸 2?